무섭겠다. 아니 얘네들이 막 빙뎅 소리가 빨리 나세요. 왜 물어보내려고. 차가 뭔 말이야. 뭔가 차려야겠다. 세 명이야. 이거 이거. 열대요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진짜, 그런다. 먹방이 되었다. 짖었어. 왜 이렇게 먹으러 왔다. 짖었어.. 시라즙.. 4부 5 으 으 으 또 으 으 으 으 4 그 원숭이가 고문산에서 잡혀오는 원숭이에요. 원숭이 저희가 넣는지 아니면 기존 원숭인지 저희는 몰라요. 사장님은 아시겠죠? 원숭이 잡으셨어요? 원숭이 잡uses게 высок이 처음으로мотрите bizim 실제 장in일에 식을 많이 받은 곳이 넘mos을 Facil 연수ㅂ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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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 일단 폴론으로 전시시설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대로서는 불가피해서 민영 전시시설에 임시로 보호조치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임시보호를 하면 국가에서 이런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건 되는 건가요? 먹이비나 뭐 이런 체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준다거나 그럴 근거도 없고요. 네. 그런 예산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아.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부탁하는 있다는. 부탁하니까 조심스러운 건 있겠네요. 네. 한 atraves고. 네. 네. 주신